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하도 무스레이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디 딱 천만이 아 아 아 아 아 아..왜 아 이거 엘릭서를 파워 엘릭서 써야되겠는데 아니 그냥 엘릭서쓰니까 피가 안전다 아니 바꿔야겠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엘릭서인거같애 피가 잘 안참 자는 저걸 모르겠는데 저걸 모르겠는데 오우야 아니 발판을 너무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어우야 어 위험하다 위험해 아 이게 절개 좀 체감이 좀 크네 원래 절개가 좀 자주 나가잖아 4초 넣었다고 뭔가 체감이 크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어이구 어이구 죽을 것 같은데 어 나이스쇼 잘 나왔어 잘 나왔네 어깨 수를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